저는 한 80점 쑥 봐도 80점이 안 되는데 아니 맞을 것 같아요 80점? 안녕하세요 뷰 잘할 뷰티풀 에디터 김민지 모델 이유환입니다 오늘 시험 보는 거 들으셨죠?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제가 오늘 안경도 가져왔습니다 시험 시작해볼게요 너무 쉽다 저 아는 것들이 있어요 드디어 하나 나왔네 아니요 아니에요 전 다 했어요 끝났어요? 몇 점 정도에 다 하세요? 저는 한 80점 쑥 봐도 80점이 안 되는데 샤악 땡 MLBB가 뭔지 아세요? 그냥 보라색 좋아해서 내내 보지 말라 안전하나요? 네 아 더 쿨 배우들한테는 왜 저러신 거예요? 겨우가 쿨하게 겨울 쿨톤의 주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 줄이는 거죠? 편하려고 겨쿨 겨쿨 최종 점수는 20점 5쿨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뷰 남겨와 함께 뷰티 천재가 되는 그날까지 안녕 뷰티 천재가 되는 그날까지